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비 위대한 기업가가 이끄는 그런 종목이 HLB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함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이미 HLB는 내년 5월에 리버칸넬 승인을 받는다. 100%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지금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방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침투를 할 것이냐. 미리 준비를 하자. 어디에서 어떻게 생선해서 판매를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게 현재 HLB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신약개발이라는 게 우리나라 신약개발 기업 중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신약개발이 쉽진 않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결국 성공을 하는 건데 드디어 이런저런 많이 썼죠. 오는 과정에서 가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모든 데이터가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뭐 어쨌다. 옛날 이야기 해서 뭐합니까? 과거에 뭐 위안 뭐 이런 거 안 됐다. 뭐 데이터가 그래서 FHU에서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을 봐야죠. 왜 과거를 바라보느냐. 전혀 과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간암치료제 항암제가 탄생을 하게 되면 이 폭발력이 엄청 날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신약회사가 진짜로 탄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뀔 겁니다. HLB 위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 그리고 HLB 관련 기업들은 다 같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떡상하겠죠. 투신이 5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많이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금액으로 한 뭐 1억 5천, 5억 5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에서도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죠. 그리고 아직까지 연기금은 크게 입질이 없는 상태고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호스닥 쪽에 1,000억이나 매도 있죠. 기계적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억 매도에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 매도관점, 매수관점으로 진행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도 7만 8천주 매수 기관이 6만 5천주 매도인데 금투에서 주로 매도를 한 상황이다. 투신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좀 매수관점이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수관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미정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이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오늘 뭐 조정을 받은 쪽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주들 등등 해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이 꽤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다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지만 중국 관련 이런 악재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 받았죠. 그래서 반도체 주들도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났고 2차전지 주들은 지금 워낙에 24년도에 크게 한 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세를 크게 줬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추세와 트렌드는 3년 동안 금리 인상기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매수세가 좀 붙고 있죠. 기관들 이렇게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HLB도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외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차장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죠. 대차장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반복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다 모았죠. 다 모았고 61선을 잘 보시면 61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1선 고개 들었고 61선 들었고 5일선 들었고 그리고 10일선 들었죠. 5일, 10일, 20일 5일, 10일, 20일 여기 다 몰려있는 10일이 여기 있죠. 5일 올라갔다가 10일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왔다가 올라서니까 5일, 10일, 20일 올라서고 있고 60이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120선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240선도 이렇게 120선하고 겹쳐있죠. 이렇게 밀어내려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타래를 푸는 정배열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세 상승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아주 큰 하락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 좀 보이기가 힘들 겁니다. 좀 하락이 좀 크다 싶으면 적감의 수세가 좀 들어와버리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크게 오른 종목들은 크게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다지면서 상승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큰 하락 방향으로 내려간다. 라는 움직임이 나오면 적감의 수세가 대반에 들어와버리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이다 보니까 이 대세 상승에 추세에 올라타는 수급이 가장 좋은 아주 좋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이 대세 상승에 탄력이 가장 좋을 겁니다. 좋은 탄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HB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여전히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외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간암 데이터 손을 쥐고 지금 FDA 승인 직전까지 와있죠.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정도까지 성과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신약 개발 기업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술 수출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까지 다해서 FDA 승인 신청을 직접 한 이런 지금 완벽한 거의 완벽히 가까운 데이터죠. 이런 기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 과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섰다가 공매 이슈를 올라섰다가 한번 눌러주고 방향을 위로 틀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조금씩 아래윗골이 좀 흔들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면서 여기도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올라서고 또 여기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에너지를 좀 모아가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뭐 조정장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장입니다. 코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한 조정장인데 얘는 조정장에서 이 정도로 뭐 150원 0.5% 정도 조정을 했다. 라고 하면은 아주 선방을 한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손에 진게 확실하게 손에 진게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만 본다면 손에 진거나 진비 없죠. FDA 쪽에서도 별다른 태클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나도 승인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더라도 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벨업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먼저 달려나가는 주도주들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도주들도 쭉 달려나갈 거고 그리고 순환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조목들은 또 다시 제가 할 기회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좀 빨리 가는 조목이 있을 거고 조금 시험시험 좀 늦게 가는 조목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시장의 분위기는 24년도는 대세상승장이다. 이 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제 연준의 연설에서 금리나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게 매파적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매파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나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물가지수가 잘 낮아지고 있는데 말로써 내무덤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잘 되고 있구나. 오케이. 속으로는 언제쯤 되면 금리인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열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지표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금리는 인화가 될 거다. 라는 부분은 웬만한 경제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HLB 내년 5월달 승인이 되면 HLB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겠죠. 성공하면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는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100%죠. 우리나라에서 암신약 개발회사가 탄생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큰 획을 긋는 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른 종목들 보면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천천히 가는 것은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것은 빨리 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잠재력은 여전히 아주 큰 HLB 그룹의 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